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일부터의 삶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응답 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들어야 됩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만 해서 인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요셉이 요셉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사건이 그냥 요셉의 사건이 아니라 내게 일어날 사건으로 보시고 함께 응답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사람의 얽힌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미국에서는 총기사고가 하루가 멀다고 납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총에 맞아 죽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도 있고 공해 문제도 있고 과학이 좋아지면 다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 강진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친구가 여고생을 깨어내가지고 죽였잖아요. 자기도 자살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 LA에서 신문에만 안 왔다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안 살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조건을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 상태 속에 있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배경, 죄와 조조의 배경, 사단에게 묶인 지옥의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행복하려고 살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늘 고민하고 염려할 문제들이 가득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도 불구하고 늘 미래가 불안하고 내세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다 죽습니다. 불신자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그럼 구원받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오늘 내가 있는 그 문제에서 구원받을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마셔야 되고 강단의 말씀을 기준으로 매일마다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만큼 성경 잘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은 잘 지켰는데 그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실 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요. 오늘 내게 주실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발견하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반드시 적고 응답받는 한 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잘 누렸느냐 모든 조건 속에서 형통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셉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노예.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었는데 요셉이 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2절에 써있죠.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 있든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하고 같이 있든 보디바레 집에 노예를 있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적 상태를 놓치지 않으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좋아지고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형통해요. 요셉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형통할 조건이 내게 있어야 내가 형통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은 형통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형통한 상태가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이 상관이 없는 형통한 상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갇혀야 될 건 그래서 형통한 조건이 아닙니다. 응답이 오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형통할 상태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거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출입기 3장 11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출입을 시키겠다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 얘기합니까? 출입기 4장 13절에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럽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나한테 형통한 조건을 주셔야죠. 돈을 주시든지 군대를 주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젊었을 때 나보고 그 말을 주시든지 이제 나이 80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먼저 나를 형통하게 하셔야 내가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죠?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몰랐어. 형통하게 할게.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바로 뭐라고 하시느냐? 출입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형통의 시작이 그 자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안되면요. 형통한 그 조건은 언제든 무너집니다. 돈이 많으면 형통한 겁니까?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형통하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자식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사라지면 형통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 상태가 형통하지 않으면 그 형통할 조건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여우수하 4장 12절. 14장 12절 보십시오. 가난한 땅 정복해야 되는데 안악 상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셉니다. 아무도 정복 못합니다. 형통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85세된 나에게 주십시오. 저기에 안악 사람이 있고 거기가 견고할지라도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형통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맞습니까? 형통한 자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형통할 조건을 찾지 마시고 내가 형통한 상태 속에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과 함께 날마다 말씀과 함께 떠나지 마세요. 말씀 이 말씀 속에 내가 있을 때 내 상태가 형통한 자로 바뀝니다. 내 자녀가 형통한 자로 바뀐다니까요. 형통케 하여 주의시옵소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형통해지면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진 것처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조건에 속지 마세요. 안 되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형통한 상태로 바뀔 기회입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가 형통한 상태로 바뀌니까 말씀으로 인도받으니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 1절에 보니까 형들 때문에 애굽에 끌려갔고 보디발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요셉이 결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15장 16절 아버지 야곱이 얘기해줬거든요. 내 자손이 4대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4대 400년 동안 이 땅이 있게 하시겠구나. 노예로 가기 전부터 요셉이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죠? 답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나의 답 오늘의 나의 기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끝까지 갑니다.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과거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내 어려움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 내가 형통한 자니까. 말씀으로 인도받으니까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다른 데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막 원망하고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조건, 상황, 문제 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으로 인도받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항상 그것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항상 형통한 자의 상태 거기서부터 출발하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만 만든 게 아닙니다.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고 있는 일도 형통한 일로 바꾸십니다. 요셉이 형통한 일을 지속했어요.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형통케 하심을 주인이 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뭘 받길래 일으켰습니까?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한 정도가 아닙니다. 결과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노예가 지금 큰일을 한 게 아니죠. 허드렛 일을 했을 겁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작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달랐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말씀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즉 그 일의 주인을 바꾼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인데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빨래를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을 바꾼 겁니다. 이게 형통한 자에게 주시는 일의 응답입니다. 형통한 일로 바뀝니다. 일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니까요.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 안 하셔서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로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을 그리스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예가 총리가 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니까요. 정확히 13년 만에 노예가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13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이 형통한 일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럼 됩니까? 질문하세요. 내 말씀을 계속 쳐다보시면서 내 일을 해보세요. 정말 말씀 속에서 내 일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일이 너무나 버겁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왜 그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주시고 그 사람을 붙여주셨겠습니까? 그 질문만 하는데 뭐가 보는 줄 아십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입니다. 4대행전 11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주의 손이 함께 써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가 보입니다. 이게 초대계의 성도들이 누렸던 형통한 일의 축복입니다.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느꼈던 사람들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쫓겨난 사람들 일도 노예보다 더 심각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을 내가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동안 정말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매일 가셔서 기도하고 들어가시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안 되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또 가셔야 돼요. 가정일도 내가 주인 자녀일도 내가 주인 직장일도 내가 주인 그래서 힘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셔야 돼요. 주의 손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형통해집니다. 형통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렸더니 요셉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됐어요. 야 너 일 잘한다. 일 잘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가정총무가 됐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니까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종으로 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때리고 뭘 해야 일합니다.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종입니다. 억지로 일하는 게 종이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억지로 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바뀌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노예로 끌려가서 이 가정총무가 되는 이 5절까지의 흐름이 정확히 10년이 걸립니다.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되는 그 10년 여러분 10년 동안 노예로 꾸준히 요셉이 일을 한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10년 이제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됐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느긋하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했더니 이제 조금 느긋하게 내가 좀 풀어줘도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요셉은요. 가정총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일을 합니다. 본문 5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이후부터 여하께서 보디반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노예이든 가정총무가 되든 여전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말씀성취의 증인으로 똑같은 중심으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와 요셉 진짜 대단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오늘을 성공한 겁니다. 오늘. 10년을 두고 간 게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10년 동안 일하면 가정총무 시켜줄게 한 적 없습니다. 단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요. 당연하고 절대적인 일을 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그냥 말씀이 인도받고 있으니까 총무가 됐어요. 10년을 날마다 말씀을 놓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10년을 지속해도요. 가정총무 됩니다. 교회를 내가 10년을 다녔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내가 보고만 해 있다. 하나의 귀신 응답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진짜 보고만 해서 말씀도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 믿고 소망하고 내가 복음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일꼴이 되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찮은 일이랄지라도 그 일에 증거거리를 남긴 만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마태복 25장 21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 형상한 일로 바꾸세요. 주인을 바꾸세요. 왜 저 인간이 더 저러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형통한 일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세 번째입니다. 형통한 자의 축복을 주시고 형통한 일로 바꾸시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가는 그 현장을 형통의 현장으로 바꾸십니다. 아예 현장 자체를 바꾸세요. 왜 그러느냐 절대 사명을 가진 내가 간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노예를 사러 왔을 텐데 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보디발의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요셉이 사명을 발견하고 세계보구마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을 가장 보호하면서 훈련시키고 응답받는 자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보디발의 집이라 그리고 노예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 이걸 팔려갈 때부터 알았어요. 이게 나의 최고의 장소다. 지금 내 수준에 내 형편에는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다.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인을 어쩔 수 없이 모셨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돈 먹고 살라니까 그 일을 억울하게 했다가 안 적혀 있습니다. 섬겼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이니까 내 사명을 발견할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현장일이랄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불신자를.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확한 시간표가 가시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이 인도받다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 붙잡고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터질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선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옮기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옮기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기 위해서 옮기는 과정입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내 생각에 속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하셔야 될 것이 형통의 조건이 아니라 형통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형통의 응답 바라지 마세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건 내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말씀 들으면 큰일 나니까요. 형통이 젖버리기 때문에 너는 형통하지 않아라고 각인시키는 사단에게 속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말씀으로 현장에 드러나는 그 형통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학점 따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청소하신다니까요.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빨리 해주신다는데 바꾸세요 주인 여러분 인생에 말씀으로 주인만 바꾸면요. 여러분이 응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그 상황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이거 해서 세계보금하고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수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려고 그 일을 주시고 그 시간표에 보금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형통한 자의 삶을 누릴 세계보금화의 주역입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으로 평생 응답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충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